전영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독문화유산을 답사하게 될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예정으로 강원도 북단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의 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남쪽 끝자락 바닷가 언덕에 아름다운 화진포의 성이 있습니다 김일성 별장으로도 불리는 이 건물은 원래 셔우드 홀 성교사의 별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북한 정권의 지배를 받는 동안 김일성 가족이 여름휴가를 몇번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김일성 별장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홀 성교사의 부모님은 의료 성교사입니다 아버지 윌리엄 홀 성교사는 미국 출신으로서 1891년에 입국하여 평양에 성교부를 개설하고 1893년에 평양 남산현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894년에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어머니 로제타 성교사는 1890년에 입국하여 1898년에는 평양의 여성치료소인 광회여원을 개설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뉴욕 점자를 한글에 맞게 고쳐서 후민정음, 조선어 기도서, 십계명 등을 점력했습니다 1906년에는 평양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였고 1928년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전신인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난 쇼드홀은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1923년 캐나다 출신 의사인 메리안과 결혼하여 부모에 이어 2대째 부부 의료 성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쇼드홀 성교사는 1926년부터 1940년 한국어를 떠날 때까지 14년 동안 황해도에 있는 해주구세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해주의창학교 교장직도 겸했습니다 1928년에는 한국 최초의 결핵전문병원인 해주구세 요양원을 설립했으며 193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시를 발행하여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홀 성교사는 캐나다 출신 성교사들이 많이 모여 살던 원산의 해변에 작은 오두막을 구입해서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1937년 가을 일제가 원산의 비행장을 건설하는 바람에 원산 해변에 있는 성교사들의 작은 별장들을 이곳 화진포로 옮겨야 했습니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는 교통이 몹시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홀 성교사는 오두막집을 옮겨 짓는 대신에 독일인 건축가인 베버시의 제안을 받아 새롭게 건축하였습니다 1938년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지은 별장을 본 홀 성교사는 깜짝 놀라서 우리 별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조그마한 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별장은 독일 라인강변의 작은 성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팔아 건축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홀 성교사는 이 별장을 화진포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진포에는 셔우드 홀 성교사의 별장 외에도 두 개의 별장이 있습니다 이승만 별장과 이기붕 별장입니다 이승만 별장은 1950년대에 지은 별장이고 이기붕 별장은 1937년에 원산에서 화진포로 옮겨온 성교사의 별장 중 하나입니다 1940년 태평양 전쟁을 준비 중이던 일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성교사들을 추방하면서 홀 성교사 부부에게는 간첩 혐의를 씌워 구속한 후 벌금 1천 달러를 받고 해외로 추방했습니다 홀 성교사는 1940년 11월 인도 성교사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인도 행패를 기다리는 동안 해조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기념품으로 건네준 태극기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홀 성교사 가문은 2대에 걸쳐 부부 의료 성교사로 내한하여 가난하고 병든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한국 땅에 묻혀 영원히 한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독문화유산 답사 첫 번째 순서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화진포의 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